안녕하세요 뮤지컬 헌홈에서 아빠 역할, 브루스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뮤지컬을 계속 연달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좀 크게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하니까 제가 또 이제 가장이 되어보니까 가족이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것 같고요. 그냥 가족은 뭐 가족이죠. 뮤지컬 헌홈을 기다리시는 관객 여러분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쯤이면 부디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면서 혹은 끝나지 않더라도 좀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저는 백댈가에서 장남 크리스찬 백댈을 맡은 한우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폰홈이라는 작품을 오랜만에 하는데 이런 역을 맡아서 너무너무 좋고 되게 설레이고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믿을 수 있고 같이 살아가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되게 스승 같은 그런 그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 크리스찬 백댈 한우종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폰홈에서 앨리슨 여자친구 조한 역을 맡은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흥미롭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과 우리 연출님 음악감독님 같이 연습할 생각에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디션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유곡을 부르다가 제가 끝에 가사를 까먹어서 남남남남남남남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속으로 아 난 망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 K로 불러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원 K를 시켜주시는 건가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다 같이 조금만 더 견뎌내서 우리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펀홈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홈 3남매 중 막내 존백들 역할을 맡게 된 이윤서라고 합니다 이 뮤지컬이 제 생애 첫 뮤지컬인데 처음이니만큼 많이 연습해가지고 최고의 뮤지컬을 만들겠습니다 펀홈의 막둥이 존백들 기대해주세요 펀홈이 저랑 배역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알고보니까 여기 토니 어워즈에서 5개나 수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짜 놀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열심히 많이 연습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위로와 용기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홈 파이팅 펀홈이 저랑